그렇다면 문제의 호랑이 소리에는 정말 하루 강아지의 봄 무서운 줄 모르면 공경, 봄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네 호랑이? 보험합니다? 오히려 다가서 이런 거 같아요 가장 반응이 없었죠? 자네요, 자 얼마나 편안하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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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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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마 차장판입니다 형부 것 같아 너무 귀여워요 자랑가로 듣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박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맞아요 우리 무서운 눈물쓰기, 맹수의 음주를 듣고 나서 이 친구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랑가로 잠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있고 귀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하루 강아지 역시 그 엄마 배에서 태어나자마자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분간을 못하거든 그냥 소리면 나면은 그냥 자장가인 줄 알고 이렇게 자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실험 2단계 시각으로 판단하라 주간엔 인간의 0.8배 정도의 시각 기능을 지녔다는 개 이번엔 4개월 된 하루 강아지로 실험해 보기로 했다 과연 저 무시무시한 호랑이 모습을 보고도 정말 두려움을 안 느낄 것인가 어제 나왔어 오 저 호랑이 좀 보세요 찍고 싶다 가소록되는 듯이 쳐다보고 있죠? 호랑이 좀 보세요 자식, 귀엽구만. 아,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상대, 도룩 강아지. 도룩 강아지. 건무소인 줄 모릅니다. 아, 잠깐만. 귀가 쫑긋쫑긋한 호랑이. 마지막 최종 실험. 후각으로 판단하라. 인간의 1만 배 이상의 후각 기능을 지녔다는 개. 과연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의 주치가 듬뿍 당긴 바로 이것의 냄새를 맡는다면. 식사 중인 시청자 여러분들은 잠시 개미를 거두셔도 좋습니다. 아, 네네네. 특이하게 생겼죠? 하루 강아지? 그러게. 똥이 똥입니다. 자. 무서워할지. 어, 무서워하나? 굉장히 잘 맞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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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꼈어. 이쪽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우. 그래도 냄새만 맡는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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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그는 너무도 진지했다. 하루 강아지 변 먹었네요. 지금까지 청각. 시각. 후각 실험을 해본 결과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성균의 기준을 1년으로 볼 때 개의 경우도 사람처럼 학습이나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위협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 결국 한 번도 호랑이를 보지 못한 하루 강아지로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황당 질문 2. 풍산개는 정말 사냥개의 후예인가? 네. 박사님. 이 풍산개는 사냥개가 아닙니까? 사냥개죠. 아, 그러면? 사냥개는 용맹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용맹하고도 사납고 무서운 개죠. 그렇듯이. 어떻게 물었다 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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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사님이 과학자로 안 보이고 맹수처럼 보이고. 자, 그러면 도움이 생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미큰. 종료. 저펜이 삽기이다. 투견용으로 이용되는 일본의 대표견. 풍산개. 환경북도 풍산지방에서 길러온 우리 고유의 사냥개. 변견. 수많은 점과 무수히 섞여있는 작정. 대안풍산개협회장의 박승영 선생님을 모십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 풍산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풍산개는 예로부터 호랑이를 잡을 만큼 용맹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나운 산짐승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이 적수에게 매우 사납게 되어듭니다. 또한 사냥개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는 친화력이 우수한 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과제. 사냥개를 다녔네. 아니요. 개의 몸집 4배상이 되는 멧돼지를 우리 안으로 몰아넣는 개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1번 타자 쌈꾼 아키타. 아키타. 지금 달려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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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타가 지쳤습니다. 네. 아키타는 더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키타가 형님 저 사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포기하는 듯 하죠. 혀가 많이 나왔습니다. 혀 나오면 포기한 거 합니까? 입 안 치는 거죠. 힌트 있는 거죠. 힌트! 아직 무서워? 네,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작견이죠? 네, 일단 짖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짖고. 돼지가 지금 네! 아, 떡이 지나.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개수야. 센스가 우리 안을 꺼내주세요. 변견답습니다. 미안해. 마지막 과장. 오늘의 기대주, 풍선계. 미어풍선계. 아, 역시. 이야. 거의 옆에 따라가네요. 이야. 오, 잡았어, 잡았어. 어머, 어머, 어머. 오, 인정사정 없어요. 오! 우리 촬영진들이 무슨 하시는데요. 네. 됐습니다. 시간도 채 안 돼. 국선계는 멘떼지를 우리 안에 몰아놨는데 멋지게 성공했다. 우수한 동물들을요. 우리가 파괴시키지 말고 끝까지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실험 외치고 끝냅니다. 무조건 실험! 아아악! 우수한 동물들을 마련 한다고요?